진짜 이상하다니까 진짜 이상하다 몰래카메라 뭘까 이거 진짜 왜이래 아니 치우고 갔나봐 어떡해 엄청 강하네 은혜야 이건 사기가 아냐 진짜 어떻게 이럴수가 있냐 사기 대빵이야 아유 어떡하냐 엄마 웃긴다 엄마 정말 웃긴다 엄마 여기서는 웬일이니 은혜야 안 들어왔다 제 채널 다 했어 다 뽑아야겠다 다 뽑아야겠다 아니 진짜 웃기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 아니 정말 어쩜 이럴 거 같냐 언니 됐다 또 해봐 찌기 먼저 해보세요 찍어 안합니다 이제 웃겨서 안 돼요 얼굴 안 돼 그냥 하면 이거 언니가 한번 해봐 어? 안 들어봐 어? 넣어버렸어 지금 넣어버렸는데 말고 다른 데 넣어봐 다른 거 해 그래 나 왜 이렇게 바라고 있는 거 같아 진짜 웃기다 아 처음 봐 세 번이었는데 왜 이렇게 해 암 줄기 줄기 이 이 형은? 왜? 이제 안 걸려 손 흔들고 있어요 이제 안 걸려 또 걸리면 여기 승계가 내릴거 같아 끊지마 그룹들이 그룹이 나쁜 줄 하지마 나 엄마가 가놔야지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드리티 플레이 가놔야지 어 느낌이 안 좋아 으흐흫 펑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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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다 흐흐흫 재밌는게 재밌는게 뭘 사와 봤어 이거 재밌는게 뭘 사 3대1러